방금 감자하고 계란 삶은 걸 어깨고 양파하고 오이 또 머이 피클을 식초에 담근 것을 거지로 꼭 짜서 같이 섞었더니 기가 막혀요 맛이 마요네즈하고 묻혔어요 빵 사이에다가 빵은 이제 버터에 굽지 않고 깨끗한 맨빵에다가 이걸 샌드위치로 끼워서 먹는데 너무 맛이 좋아요 한 끼 식사로 든든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감자하고 계란 삶은 거의 다 양파 또 오이 머이 피클을 거즈를 꼭 짜서 샌드위치 끼워서 먹는 그런 식사를 한 끼를 했어요 너무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한 두 개 정도 먹어도 되고 여자들은 양이 적은 사람은 식빵 사이에 하나 끼어서 넣어도 먹어도 좋고 보통인 사람은 식빵 한 자락에다 이걸 국자 하나 정도로 펴 발라서 하나 먹으면 아주 아침이 든든해요 아주 영양바라스도 맞죠 계란 단백질에다 그 감자 삶은 건 알칼리성 탄수화물에다가 양파 또 이게 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머이가 또 여러가지 칼슘이라든지 철분이 풍부하죠 오이 피클에다가 아주 영양바라스도 맞은 마요네즈 묻힌 그런 샐러드를 으깬 샐러드를 빵에 끼워서 먹으니까 기가 막혀 환상적이에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오이 피클